누리야! 뭐? 왜 죽였어? 이거 나보라가잖아? 이거 진짜 북놀이인데 이거 김성태거든? 나는 진짜 아닌데 진짜 김성태야 아 나 이어폰 이상한데? 아.. 물에 안 걸리네 오늘 빨민초 그냥 미션 따개나 하십쇼 형님 하십쇼 형님 형님 치매 예방 질입니다 잠깐 기다려 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다시 보기죠 이거 누구야? 아.. 와 이거 왜.. 야 이거 3명 썰렸네? 뭐야 3명이야? 어디야 어디? 저 어디야 너잖아 안 크다 개놈이 새끼 그거 이거 한 명은 인포는 맛 좀 나 경 크고 어.. 그리고 한 명 한 명은 근데 너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군데 지금 수피야 너 기름통 받고 뭐 했어? 나 그 한시에 그거 다운로드 하러 갔어 왜 기름통 안 채워볼까? 다운로드 다운로드 같이 다니지 말래서 보이는 화살표 다 왔는데? 같이 다니지 말래서 일단 대의야 말해줄게 곤이랑 읍지 아니야 곤이랑 읍지 아니고 곤이랑 읍지 아니고 그러면은 세하수피 둘 중에 하나 세하수피 둘 중에 하나인데 세하야 동섭 좀 말해줘 저는 화장실 가장 늦게 와서 수정소에서 두 개 밑전을 타고 기름을 뜨고 오른쪽 하고 기름을 뜨고 왼쪽 하고 지금 왼쪽으로 내려가고 전기실 갔다가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종이 달고 수피 의심할게 엄청난 알리바이였다 깔끔했다 세하이 너무 깔끔했다 지금 동섭 나 저게 미쳤다 좋았어요 수피네 수피 수피야 이거 수피 수피 잘생긴 무엇을 할지 말라며 바람 개빡치게 퍼뜨려 총여기 woo 아.. 숲이 놓쳤네.. 아..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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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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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피야! 어? 동서쪽! 언제부터 말해줄까? 원자로 끝나고부터? 이거 오른쪽 원자로 끈 사람? 아.. 나랑 곤이였니 곤이 원자로 전해.. 넌 동서구나 나는 성톡보만 따라다녔 슬브로 곤이 아니야 곤이 아니야 쟤이.. 제 동서는 말해봐 나.. 자 대휘야 쟤.. 쟤는 멍청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 아.. 쟤는.. 쟤는 잘 몰라 지금 아니.. 나 표본 바깥을 갔어 수피 밖에 없는데? 쟤 나야.. 나 아니야 자 봐봐 대휘가 맞쪼공 잡았어 맞지? 읍지.. 읍지랑 내가 누구 아니라고 했지? 처음에? 1라운드 때? 어.. 그때 시체가 3개나 썰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남은 사람이 수피야 너밖에 없어 맞지? 너야 이거 무조건이야 믿게요 여러분들 문이 열리네요 동료가 너무 빨리 떠났어 미안해 다누리 대가니가 너무 쏠고 싶었어 생각 없이 떠니까 종우가 아.. 몇 개는 다들 잘하였지? 짜쓰 아.. 개X간데 진짜 뭐니? 봐 왼쪽에 누구냐? 아.. 새 아니야 설마? 아.. 새한거 같은데? 아.. 아.. 않나.. 하..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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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서울 쪽에서 왔지? 이거 사무실에서 무기구청으로 나가는 방향에 바로 죽어있거든 입구에서? 누리야! 뭐? 왜 죽였어? 이거 이거 나무라가잖아? 이거 진짜 국놀이 때고 김성태거든? 나는 진짜 아닌데 진짜 김성태야 나 좀 죽였어 아니 근데 나 혼자 혜리언니 같아 나은 왜? 같이 나가는 사람이 혜리언니라서 같이 나가는 사람이 혜리언니인데 혜리언니 아니면 제일 늦게 들어온 나은언니야 근데 나 혜리를 아까 처음에 처음에 보긴 봤어 바이탈 처음에 애초에 처음에 바로 혜리언니 아까 마주쳤는데 거기 바로 입구에 수피시티가 있다니까? 밀어 아 근데야 야 누구 찍었어? 누구 찍었어? 혜리언니 찍었어? 누구? 혜리언니 찍었어? 혜리언니 갔는데 자꾸 휘파라해 혜리언니 꼴 꼴 어 맞다! 예! 혜리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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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명상자이라고 하려고? 아이씨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애들 다 잘해가지고 좀 빡세다 인포가 혜리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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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무기냐? 아이씨 혜리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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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언니 반가운 jap 혜리언니 아이씨 흠 혜리언니 뚜리언니 혜리언니 혜리언니 producing 혜리언니 1시에서 종사 goes 안녕 센태야? 누리야 이거 못봐? 너무 고맙다 누리야 어디야? 한시에서 죽었나보다 한시? 어? 한시! 야 한시! 야 한시! 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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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랑 있었어 나랑 누리랑 뒤에 누리랑 있었어 나랑 누리랑 제일 뒤에 들어갔어 누리는 아예 표본 보관실에 있었고 고년이는 우리랑 문 사이에 있었는데 나랑 나은 언니랑 성태오빠랑 셋이 같이 있었고 그리고 전기를 끌어 나은 언니랑 나랑 성태오빠랑 같이 뛰어가는데 그 다음 과자는 고년이밖에 없어! 맞아! 아니 아니 그때 전기 꺼져있을 때잖아 진짜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누룩이랑 같이 있었는데 break! 헐 진짜 아니다 미안해 털! 이거 숨어뜨던거 없이 보니까 할 말이 없어 버리네? 안 돼 이거 졌어요 이거는 감추킬로 갈게요 이건 나인거 벌써 알거든? 얘들 배들 아 나 이거 잘 죽였.. 아니 근데 미션 끝났어! 대휘 중이야? 저기 아니야! 아 근데 한 팀 남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 곤이 언니 미안! 나 진짜 언니인 줄 알았어 폐! 고독! 제발! 제발! 막팔인데! 제발! 아이씨.. 시나무님 발풍선 10개 안나? 봐봐 이렇게 하다가 가끔 뽀록 커진 것만 유튜브 올리는 거라니 뭐가 걸리라! 하던 거 안 갔냐! 임포스트 안 걸리는데! 이 시골해! 첫 번째 임포 맞출 시 100대 야! 오케이 출리 간다! 이 시골은 두 명 잡았습니다! 오! 4킬 대박이다! 이 시골은 2킬 하려고 한 건데 나 킬 못 해가지고 내가 리포트 개 빨리 눌렀거든? 둘 중 1킬 1킬 2킬 1킬 1킬 2킬 2킬 4킬 4킬 3킬 1킬 5킬 3킬 2킬 자 수경 잡았습니다 와.. 이 새끼들 개소름돋는다 와 이거 나까지 썰렸으면 끝날 뻔했네 와 이런 못하는 녀석들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킬할 수 있어? 곤이야 벤트 타! 곤이야 벤트 타라고! 너무 오래지 절대 타나간다 나도 보고싶어 아니 이거 맞정하게 계속 나 킬쿨 있는 줄 알았어 쩌 아니 복원이야 나 킬쿨 돌자마자 바로 썰었는데 왜 안 써냐 아 나 그래서 왜 안 써러 이러고 있다가 나 킬쿨이었어 반속 지렸다 반속 지렸어 나이스 야 이거 찐방하자 찐방 깔끔하게 제발 제발 한 번 봐 한 번 봐 반판 인포시 뵙게 satu 3 4 5 4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